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보대입니다 오늘이 4월 30일입니다 지금 고추 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추는 대구 기준을 잡아도 지금 심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고추는 최저 기온이 10도미터로 내려가면 고추들이 데미지를 입어요 그러니까 설이 피해는 아니지만 추위에 몸살을 해버립니다 사람으로 하면 감기가 걸리는거죠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주 목요일날 아침 최저 기온이 8도까지 내려가요 8도까지 내려가면 고추는 무조건 감기에 걸립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요 추위에 하면 발발 떨어버리는 거죠 고추는 굳이 일찍 심을 필요는 없어요 일기예보를 보시고 요즘 일기예보가 거의 한 일주일 치는 나오거든요 체제 기온이 아무리 낮아도 한 12도 정도 한 열흘 이상 갔을때요 그때 심는게 좋습니다 한번 몸살을 해버리면은 거의 심하게 몸살을 하면은 거의 보름이상도 잘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분 상추 손톱을 딴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상추 한번 보여드릴께요 저는 손톱을 따는게 아니구요 제가 농사경림이 50년 넘어요 한번 보여드릴께요 상추는 제가 원기 빨리 따니까 손톱을 따는 것 같은데 손톱을 따야 될 이유가 없어요 손톱을 따는게 아닙니다 잘 보이소 밀면서 이렇게 딱 땁니다 하도 제가 빨리 따는 손톱을 따는 것처럼 보이는데 손톱을 따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요사항 밀면서 자동으로 뿌려져요 이렇게 자동으로 자 한번 보세요 상추는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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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때려 떨어집니다 꽃이 이야기하면서 또 상추 보이지요 상추는 제가 수확 잘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고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 위 밑에 입은 기온이 30 몇 도 내려갈 때까지는 31,2 도 내려갈 때는 밑에 입이 놔두면 되야 안 놓기 때문에 그럼 큰 것만 큰 것만 뚝뚝 따지면 상추를 폭발적으로 살잖아요 지금 고추 이야기 다시 더 해볼까요 자 그럼 고추는 저도 요자리에 고추를 심었거든요 요자리에 제가 일무는 2월 초순에 시합불회가 다 해먹었어요 일무도 낮 기온이 27도 내려가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수확을 다 해버리면 일무 수확하는 것은 벌레도 안 먹고 농약 하물도 안 주세요 고추 모종은 만약에 이제 최저 아침 기온이 최저 기온이 한 12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 목요일 지나서 금요일에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안그러면 목요일날 오후에 심으면 좋고요 두둑은 높이 하셔도 좋아요 두둑은 한 30cm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풀을 잡을 심는 분은 풀을 멀칭 안 하는게 좋아요 풀을 못 잡는 분들은 멀칭을 해야되고요 풀때문에 감당이 안되니까요 제가 같은 경우는 여기 고추 모종을 심는 자리에 지금 원래 이 자리가 한 7년 째이면 8년 째거든요 근데 연작을 그만해도 저는 아직 탄재병을 크게 걱정 안하고 농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멀칭은 안해요 두둑은 한 30cm 하는게 좋고요 이 폭은 이 폭은 한 적어도 한 한 70cm 정도 되면 좋아요 그리고 심는 간격은 심는 간격은 여기서 이까지 심는 간격이 아무리 안돼도 한 80cm 되면 좋아요 1m 돼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고추는 7월달에 탄재병이 굉장히 잘 걸려요 장인 같은 경우는 비가 많아가지고 탄재병 때문에 고추 수확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탄재병을 좀 줄이려고 하면은 심는 간격도 좀 넓게 하시고요 퇴비를 완숙 안된 퇴비를 넣으면 안 돼요 소동 퇴비를 넣은 거 퇴된 완숙된 퇴비를 넣고요 산에 부엽터 제 땅에 산에 부엽터 산에 부엽터는 거의 낙엽 밑에 있는 거 새카맣게 있죠 그게 거의 완숙된 퇴비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 산에 가가지고 비로 뿌리고 퇴비 같은 거 안 뿌리도 산에 나무들이 잘 자라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러고 탄재병 또 줄이려고 하면 고추모종을 심으시고요 심으시고 그 바로 고추 모두 심기 전에 고추판을 갖고 오잖아요 뭐 40폭이든 30폭이든 갖고 오면 진딧물 있잖아요 진딧물부터 잡아야 돼요 진딧물을 판때기 요만한데 오면은 그 뭐 텃밭하시는 분은 농약을 안하고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물 1,2대에요 물 한 500정도 해가지고 집에 스텐볼 있잖아요 스텐볼에다가 마요네즈 있죠 마요네즈가 매일 난항류입니다 계란노란자하고 식용유하고 만들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커피 그 숟가락 있죠 커피 숟가락 가지고 위에 상 날리뿌고 밑에 조금만 담으면 되거든요 그람수로 말하면은 5g 뭐 넘어도 되고 그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거를 물하고 희석해가지고요 다리미질 할 때 분묵 있잖아요 거기 넣어가지고 넣을 때 물하고 굉장히 희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 고추 있잖아요 이게 요만큼 한 서너포에 갖고 여기다가 그냥 싹싹 뿌려가지고요 고래가 심으면 좋아요 고래 딱 심고 심고 나서 80cm 강의 심잖아요 그죠 심고 나서 그러고 한 열흘 정도 있으면 그때부터 노랜재를 관리해야 돼요 노랜재를 관리 못하면 또 산재병이 많이 합니다 노랜재가 그 나무를 고추를 좀 거의 굉장히 괴롭힙니다 줄기도 괴롭히고요 그러면은 고추 힘이 쫙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고 고추가 달리면은 고추도 또 건드리고요 고추 자체 세력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노랜재는 크레쥬올 그것만 좋아해요 크레쥬올 비누액이 팔아요 그 보면 약국가도 팔고요 인터넷가도 구매하셔도 되고 물 1리터에 크레쥬올 비누에 한 5cc 정도 여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무 있죠 저같은 경우 여기 저기 작년에 안 걸었는데 올해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걸어보시고 걸어보시면 또 도움될거고요 그러고 지질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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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통 알루미늄 되겠죠 그것도 뭐 좋긴 좋아요 나쁘진 않은데 혹시라도 또 주변에 산이 있으면 나무 지질대가 좋아요 작은 차인 것에도 나무 지질대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이게 여름 되면 알루미늄에도 열을 받거든요 나무 지질대에는 열을 잘 안 받아요 그러면 고추에도 고추도 한여름에 더 볼 때는 지치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 놓으면 덜 지칩니다 진대물 관리 좀 잘해 줄 수 있고 노린지 관리 잘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80cm 만약에 심었잖아요 심었으면 그 나중에 이제 유박을 주는데 잘 안 자르면 유박 양을 한꺼번에 넣으면 안좋아요 한꺼번에 넣으면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작물한테 뿌리한테도 안좋아요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는게 좋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80cm 심었으면 빈잉 멀칭 했다 하신 분들은 최소한 여기서 유박 주는 거리를 너무 가까이 주면 안 돼요 여기에 고추 모종이 있는데 여기에 주면 안 돼요 적어도 고추 모종 심은 자리하고 최소한 15cm에서 한 20cm 이상 떼어가지고 주는게 좋습니다 발이 밑에 여기 여기 발 옆에 유박을 주면 뿌리한테도 안좋습니다 그 요래 주고 물을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료를 주시더라도 화학비료도 복합 같은거 주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복합 같은거 주는거 보다는 유박 주는게 좋아요 복합 같은거 주면 우승은 잘 자라는데 나중에 그 탄재병이 걸리는데 조금 오히려 도움 줄 수도 있어요 화학비료가 그리고 물을 물을 주실 때 그 아무 때나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무 때나 주게 되면은 오히려 장물한테 안좋아요 낮에 덥다고 고추 위에다가 물 호스로 막 뿌리는 물이 있거든요 좀 시원하라고 그러면 고추는 엄청나게 썰어서 받아요 물은 언제쯤에 좋냐면 아침에 한 여름 같으면은 고추 심으시면 오히려 한 다섯시쯤 돼가지고요 나와가지고 늦어도 다섯시 반쯤 돼가 물주면 훨씬 좋아요 햇빛 나기 시작하면은 고추들이 광학성 작용하거든요 광학성 작용하면서 뭐 유박 중구라든지 그 이런게 고추들이 영양분을 햇빛 나면 바로 빨아먹어요 빨아먹으면서 거의 오전에 생육활동이 많아요 오전에 고추도 달리고 오전에 고추들 크게 키우고 오전에 고추들 익힙니다 한낮에 굉장히 더울때죠 완전 뜨거울때 완전 뭐 37도 38도 더울때는 고추들도 쉽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좀 선선해지면은 자기들이 또 생육활동하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 지름이 나오네 땅을 계속 섞어주면은 뿌리가 건강히 자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야지 고추가 탄저병같으면 덜거립니다 자기가 건강하면 저도 퇴비는 뿌리인지는 두달 됐는데 퇴비하고 흙하고 계속 섞어주면 좋아요 이건 제가 가축본때 포대기 탭입니다 포대기 탭인데 좀 뭉쳐져 있는 이런거 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고추는 또 한 지금 5월달에 심으시면은 5월 말이나 마그레싱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거든요 이파리가 조금 누려지면서요 그때 되면 또 마그레싱 공급을 한 심고 한 20일차부터 해주면 좋아요 오히려 해주면은 어떤분들 고추 이파리가 한여름 되면 막 누려지고 떨어진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마그레싱 부족 현상이 많아요 네 가져 보자 제가 나중에 제가 고추 키우면서 또 그때그때 여름에 탄저병이 안걸리고 잘 키우는 방법을 해드릴께요 오히려 멀칭을 안하고 물을 아침에 주고 완숙된 태비를 넣고 비료양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추는 토양 자체에 토양 자체에 배수도 잘 됩니다 배수가 안되면은 탄저병이 엄청 걸립니다 땅 자체에 이것도 배수가 잘 돼야 되고 이렇게 고랑 사이에 있죠 고랑과 고랑 사이에 물이 잘 빠져나가야되요 저쪽으로 빠져나가든 이쪽으로 빠져나가든 물이 잘 빠져나가야되요 탄저병이 걸립니다 물이 꽉 차져있으면 무조건 탄저병이 걸립니다 요즘은 일기예보가 대체적으로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땅을 한 번에 계속 이 태비하고 섞어주는 좋은 지금 태비 뿌리면 안 됩니다 지금 태비 뿌리면은 가스 차곡 고추뿌리들이 거의 뭐 마를 수도 있어요 고추뿌리들이 마른다 거의 열면 죽을수도 있습니다.